뭔가 사정이 있겠지 사정할 일이 있겠지 조만간 누구한테 아이고 야 너 힘들다며 너 다리까지 다쳤어 괜찮아 너 괜찮긴 해 너희 너 돈 여기저기 빌려준 거 다 못 받았지 아 너 언제가 주겠죠 그 민성이 형인가 너 그한테 아직 돈 못 받았지 아 근데 그 형은 진짜 힘든 형인데 착해가지고 언제가 주려고 해요 돈부터 받아 밀어넣기 그런 거 아니야 빌려준 거 받는 거야 어? 어 유영아 오빠 야 너 더 예뻐졌다 아 저 형이 민성이 형 아니야? 맞아 미소 보이냐? 진짜 착해 아유 형 안녕하세요 베로기 형 형 너 너 이름 뭐였지? 잠깐만 종국이? 그래 종국이 종혁 아 그래 종혁이 너 뭐 술 먹으러 왔니? 예 아 맛있게 먹다 어 보이냐 배려심? 뭐가 배려를 해 맛있게 먹다 가라잖아 저 형 안 착해 진짜 착해 야 왔는데 받아 어디 가죽겠지 야 너 갚을 돈 없고 명품 적게 시장하고 다녀? 저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는 거야 저거 저거는 생활복이야 사람 만날 때 명품 입으면 그럴 수 있어 저거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산 거야 추리닝이잖아 너 추리닝은 집집으로 사봤어 너?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어 따뒀지 프라다 가방이 받아 받아 야 프라다 가방이잖아 너 프라다 가방 있어 봤어? 없어 봤지 그러니까 뭘 찾는 거야 형 대형 봐 돈이 없어서 돈 찾는 거 아니야 저거 동전 같은 거 찾고 있잖아 지금 야 너 프라다 가방 차 봤어? 안 차 봤지 너 브라자나 잡았지 언제나? 내가 어떻게 브라자나 잡어? 브라자만 잡았잖아 너 없잖아 너 구찌 추리닝이 있어 너? 옳지 너 구겨진 추리닝만 입었잖아 옳지 받아 형 어 종국아 종이 형이 아 맞다 맞다 정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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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착해 헷갈렸어 왜왜 저번에 저한테 돈 푸신 거 당연히 줘야지 근데 지금 사업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 아 어 근데 바로 줄게 진짜 1순위로 줄게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어 봐봐 힘들다잖아 안 힘들 테니까 힘들어 보이잖아 얼굴이 윤기 나 윤기가 저렇게 나는데 얼굴 좋은 사람 넌 다 형이라고? 저거 안 씻어서 그런 거야 야 물새가 떨어지니까 아예 없어 저 형 저 형 전 함부로 쓰는 형 아니야 네덜란드에 걸어 네덜란드 있어 있어 저 형 있어 그리고 저 형 헝가리 헝가리랑 아 같이 묶어 막 써 저 형 롯데는 빼 롯데는 묶지마 롯데 빼고 저것도 내가 말할 때 합법도 아니야 저 형 LG도 나는 아 모르겠는데 토토하잖아 저 형 다 해 다 해 와 형 저 형 내 돈 갚으려고 저런 거 아니야 질러 질러 네 돈 갚으려고 토토할란다고? 그래 아 맞다 야 괜찮아 저 형 진짜 착해 그리고 저 형 맨날 나 도와줬어 아 도와줬어? 어 뭘 도와줬어 저 형 나 이사한 날 이사 도와줬지 어 배고프다고 음식도 해주고 막 그랬지 어 원딜 할 때 서포트 해줬지 어 그거 많이 도와줬네 그래 언제 그렇게 도와준거지 나한테 돈 빌린 날 아부한 거잖아 그거는 야 돈 빌리는 날 누가 못해 너 얼마 빌려줬다고? 삼천 삼천이면 나 니 엉덩이도 닦아줘 그날 엉덩이도 닦아줘 그날은 다 해 엉덩이를 왜 닦아줘 돈 빌린 날 뭘 못해 다 하지 그게 뭘 도와준 거야 너 얼마 빌렸다고? 삼천만 원 저기요 여보세요 어 민식아 걔한테 돈 좀 빌려봐 4천 정도 빌려서 갚으려면 어 빌려준대? 그거 바로 가지고 경마장으로 와 알았지? 어 오케이 저기요 예? 민성희 형님 맞으시죠? 저 형이 친구인데요 아 그러세요 저 형이 돈을 빌렸다고 제가 잡았다 사업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갚을 겁니다 정리되기 전에 지금은 갚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제가 진짜 현금이 하나도 없고 다 회사 돈이어가지고 저 형이 진짜 힘든 형이라니까 성공하면 나한테 갚는다고 그랬어 돈도 유경아 나 저기 늘 먹던 거 줘 성공했어 늘 먹잖아 늘 먹던 거 그거 늘 먹던 거 주세요 어? 얼음 살 돈이 없으신데 아니 신경쓰지 말고 진짜 착하시다 저기요 아니 뭐 이럴 게 아니라 아니요 저기요 하지 마시고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술이요?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한 잔 드리겠습니다 한 잔 하시죠 네 짠 네? 감사합니다 네 야 저 형 안 착해 착해 소주 따라줬어 여기까지 와서 저걸 들고 와서 유경아 잠깐만 일로 와 내 거야? 아 릴리똥인데 야 한정파 한정파 아 저 형 진짜 착해 뭐가 착해? 너한테만 안 착해 너한테만 내게 해 아니야 아니야 저 형 진짜 열심히 살아 저 형 결혼까지 했어 넌 애가 둘이야 남 걱정만 할까 했니 넌 애가 들고 저 형은 보니까 여자가 둘이야 저 형 되게 부지런해 부지런해야지 두 명 만나려면 당연한 거야 뭔가 사정이 있겠지 사정할 일이 있겠지 조만간 누구한테 다 보면 몰라? 궁금한데 오늘 나는 왜 만나자고 한 거냐 대박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구나 나 돈 좀 늘려주면 안 돼 무슨 소리지? 무슨 소리야 이게 내 엉덩이 닦을게 저 형은 들으려고 들어가는 아닌데 네 3천 제가 욕창 닦아주시면 형님? 형님 오고 오시겠어요 바깥에서 지치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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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